여기 격투기 연습 중인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CIA 실력파 유원 메이스죠. 이번에 그녀가 수행해야 할 임무는 세상 모든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드라이브를 범죄 조직으로부터 탈취해 3차 세계대전 발발을 막는 것인데요. 그렇게 파리에서 동료 이과의 임무가 시작됩니다. 드라이브를 넘긴다는 콜롬비아 공작원에게 접근 시도. 그런데 혼란을 틈타 가방을 가지고 도주하는 종업원. 왠지 이 여자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달아나는 이들. 실력파 유원답게 메이스도 불이 났게 추격. 총까지 꺼내들고. 오케이 명중. 그녀들의 추격전은 멈추지 않고 결국. 한바탕 육탄전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메이스는 임무 실패에 처절한 굴욕까지 당하죠. 메이스와 추격전을 벌인 이 여자의 정체는 독일 연방정보국 유원 마리였습니다. 마리의 임무 역시 드라이브가 범죄 집단에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었죠. 한편 메이스는 임무 보고를 하던 도중. 동료 닉의 사망 소식에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내린 결론은. 영국 MI6 요원이자 천재 해커 카디자를 찾아온 메이스. 다짜고짜 상황을 설명하며 카디자를 설득합니다. 카디자의 해킹 능력으로 닉을 죽인 범죄자를 찾는데 성공한 그녀들. 앗 이 여성은. 그렇습니다. 마리 또한 현장에 잠입해 있던 것이었죠. 포위망을 좁히기 시작한 메이스와 사냥을 시작하려는 마리. 우선 쫄따구들부터 가볍게 제압하고 그런데 눈치챈 것 같죠. 목표물이 도망가기 전에 사냥을 끝내려는 마리. 하지만. 메이스의 기습 공격. 지하철에서 약올린 것을 몇 배로 갚아줍니다. 그러게 적당히 놀렸어야지. 메이스와 마리가 치고받고 있는 사이 밖에서는. 아니 또 다른 세력이 드라이브를 노리는 것 같죠. 야 지금 너희끼리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러나 이미 상황 종료. 콜롬비아 공작원은 죽기 직전 정신과 의사 리베라에게 추적기 계정을 넘기고. 결국 드라이브를 훔쳐 달아난 남성을 놓치고 맙니다. 급한 대로 리베라를 데리고 온 마리. 그 순간. 아까 하던 거마저 끝내러 온 걸까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모이게 된 4명의 그녀들. 이거 눈치 게임이었나? 이어지는 카디자의 설득. 아이고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리베라의 지문으로 드라이브 위치 추적 성공. 이제 그녀들의 목표는 단 하나. 범죄 조직으로부터 드라이브를 회수해 오는 것이죠. 그렇게 팀 355가 결성됐습니다. 영국 MI6 사이버 정보요원이자 천재 해커 카디자. 미국 CIA 에이스 유원 메이스. 독일 연방정보국 유원 마리. 콜롬비아 유원 전담 정신과 의사 리베라. 첫 팀 플레이인데 제법 합이 잘 맞는 그녀들. 깔끔하게 드라이브를 찾아오는데 성공합니다. 내가 알았으면 좋겠군요. 제가 조금 도움이 되었고. 조잉 포스 엑셀. 제가 회사들에게 연방정보국을 통해. 너는 집에서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분 좋은 날엔 다 같이 축배를 두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뭐야 끝난 거 아니었어? 충격적인 소식에 급히 CIA 집으로 가보지만 세상을 컨트롤할 드라이브는 이미 사라지고 난 뒤였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그녀들이 뭉쳐야 할 때 과연 이번에도 범죄 집단으로부터 드라이브를 회수해 세상을 구할 미션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미국 독립혁명 당시 한 여성 스파이의 코드네임을 모티브로 결성된 팀 355의 미션이 펼서블. 영화 355의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BTV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We're the 355.